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월한 시험 직전 특강 오리엔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테마인데 첫 번째, 수강 대상은 어떠한 학생들인지 두 번째, 수업하는 형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입니다. 수강 대상은요, 시험을 하루 남긴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수강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당장 통학과학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문제를 풀었던 유형 말고 또 다른 문제 유형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 불안한 학생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학생들 저와 함께 써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리마인드를 한번 쭉 해보면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곧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모두 수강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수업하는 형태는 교환 따로 없습니다. 쌤 교재에 굳이 더 살 필요 없습니다. 수업하는 형태는 백지 노트 형태입니다. 너희가 노트가 있으면 그냥 백지 노트에다가 다 쓸 수 있게 아이패드나 탭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쓸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고 하는 주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칸에서 어떻게 A라고 하는 주제를 다 쓸 수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게에서 너희가 U를 잘 창조할 수 있게 그렇게 백지 노트 형태로 쌤이 진행을 하고요. 자, 이건 당연히 판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쌤이 판서를 한 예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글자가 좀 작아요. 알겠죠? 이 판서는 세포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물질 이동 방식을 쌤이 설명을 했던 건데 모든 수업은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과학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나요?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거고 보통 역사 암기나 이런 데서 구조화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쌤 이거는 사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과학 자체를 구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와. 자,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리고 그래프 하나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킨 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요소를 툭툭 던져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거 말하는구나. 아, 저거네. 라고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개념 공부가 좀 덜 되어 있거나 문제풀이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냥 써머리지? 그래. 써머리를 하면서 내 구멍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쌤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1학기 중간 대비 시험 특강은 이렇게 8가지 주제로 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빅뱅부터 별의 진화. 1, 2강은 지구과학이고 자, 3, 4강 이건 화학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 6강은 네, 생명과학이고 7강이 물리가 됩니다. 자, 물리는 이제 한 단어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쌤이 조사를 좀 해봤을 때 지구 시스템도 1학기 중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총 8강을 구성했고요. 아마 총 8개 중에서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뭐 이렇게 골라보면 6개나 7개 정도가 될 것인데 한 강의마다 30분, 20분도 있어요. 그리고 40분도 있는데 한 30분 정도로 예측을 하면 1시간, 1시간, 뭐 1시간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서 혹시나 빨리 듣기를 한다면 2시간 이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직전보강이다 라고 하는데 시험치기 전날 직보합시다 라고 할 때 그때 수업하는 그 모든 형태를 다 이 강의에 녹여서 쌤이 강의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직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제들로 1학기 중간에 우리 학생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